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이 있는 한 고울로 갔다. 그리고 즉하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삿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삿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애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여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여느 임신부처럼 아이를 위해서 주의를 살피고 조신하게 행동할 법도 한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늙은 나이에 임신하여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엘리사벳이 마음에 쓰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그냥 모르는 척 지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 가득한 여자는 엘리사벳이 머무는 집으로 떠날 것을 결심했습니다. 산악지방이니 당연히 산도 탔겠죠.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아주 가볍고 홀가분하기만 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엘리사벳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현관으로 나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진한 얼굴로 서 있는 마리아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녀가 전화나 카톡으로 미리 언지를 준 것도 아닐 테니 분명 그랬을 겁니다. 엘리사벳이 입을 엽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찼던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상태를 단박에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놀람은 금세 기쁨으로 바뀌었죠. 태중에 있던 아기 또한 기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말을 마치자 마리아는 갑자기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모의 노래입니다. 자, 하느님의 말씀, 곧 예수님을 잉태한 믿음의 여인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나요? 그녀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며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콧대를 높이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지도 않았죠. 오히려 마리아는 겸손했습니다. 이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이죠. 임신부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엘리사벳이 마음에 쓰였고 그녀를 돕기 위해 산을 넘었습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확인한 엘리사벳의 반응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봅시다. 보십시오. 당신의 인삿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형식적인 외침이나 가식적인 환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서부터 샘솟는 참된 기쁨이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난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이쯤에서 제1독서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스바니아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구할 주님을 뵙는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네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분께서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네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렸던 주님 스바니아 예언자가 간절히 외쳤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석 달이 엘리사벳에게는 참된 위로와 진정한 격려를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엘리사벳에게 큰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일이 마리아 정도 되니까 할 수 있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믿음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인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환호성이 터져나오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II 루피 세이